예 캐나다 믹매 꿀꿀이라 하겠습니다 꿀꿀이 꿀꿀이 자 아메리카 미국 라크허타 이 발음 해줘야 됩니다 라크허타 꿀꿀색 꿀꿀색 꿀꿀 된다 아니죠 꿀꿀색 꿀꿀이 꿀꿀색 꿀이 아닙니다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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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를 본던 거죠 자 아즈텍 돼지를 뭐라고 합니까 삐쪼뜰 피쪼뜰 피쪼뜰 나바호 아메리카 USA 삐쪼뜰 그냥 다 같은 발음인데 p 하고 b 를 살짝 p 를 b 로 바꾸고 z 를 t z 를 s 로 바꾸고 그래서 p b 이걸로 지금 장난친거에요 어 캐나다 걸어서 와꺼늘 할 때 컬러서 부족이름이 사전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컬러서 와꺼늘 k 컬러서 와꺼늘 사전 안에 찾아보면 투워크 걸어가다 투워크 걷다를 보면 커서 이래 되어있거든요 커서 커서 c u h 저번에 제가 동영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커서 그러니까 k c 이런거 갖고 장난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p 를 b 로 살짝 갖다 놓고 t z 를 s 로 싹 갖다 놓고 이랬다 말인데 삐쪼뜰 하다 우리말로 뾰족 삐쭉 삐쭉 이런 말입니다 지금 자 꾀쪼뜰 배로 볼리비아 꾀쪼뜰 에카도르 네로 비좁다 비치 비치 아즈테에게 비좁다는 뭐라고 합니까 비쪼 비쪼 우리말에 비좁다 비쪼바 이 말 아닙니까 비쪼디 비쪼디 비쪼 비쪼따 좀 하다 비쪼네 이 말입니다 비쪼바 비쪼바 라코타 바늘 뭐라고 합니까 빼 빼 빼 하다 빼 바늘 또는 와 빼 와 빼 빼 빼가 중요하다 빼 그 다음 아이누가 재팬 쿠카이도에 사는 아이누 띈 마르고 얇은 빼쪼 우리말로 빼쪼 말랐다 빼쪼 그죠 전형 다 뺀다 빼 삐쭉 빼 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저 이거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 베루에 그 저 우리 이거 이겁니다 이거 맞죽 비쪼 이겁니다 마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빼쪼한게 어 맞죽 맞죽 비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이 두산이 이렇게 빼쪼하게 마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빼루 빼루에 꾀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빼루 볼리비아 에코드로 꾀쪼 말 쓰이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마주 비쪼가 뭐냐면은 마주 보는 뾰족한 산 이라는 말입니다 뼈 이거 이거 빼빼로 아닙니까 이거 빼빼로 응 이거 빼빼로 아닙니까 이거 빼빼로 이거 빼빼로 뒷광고 아닙니다 자 이거 빼빼로 아닙니까 빼빼로 왜 우리가 빼빼로 하는 말이 있습니까 빼빼로 그만큼 빼빼로 한국사람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이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썼다고요 자 빼빼로 그래서 마주 빼쪼 삐쪼이나 뼈쪼이나 뼈쪼이나 다 같은거에요 그럼 마주 보는 뾰족한 산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있잖아요 피그 비쪼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나왔뜰 나왔뜰이 아니고 이거죠 아 이거 나바호 나바호 나바호가 B로 쭉 돼있지 않습니까 P를 그냥 살짝 바꾼 것 뿐입니다 P는 어디입니까 아즈텍 멕시코 아즈텍이 P죠 비쪼틀 비쪼틀 히쪼틀 비쪼틀 이렇게 살짝 B로 바꾼 겁니다 어 자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쭉 보라고요 여기 또 보면은 Thin Thin 적혀있지 않습니까 빼짱 빼 폐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폐 그죠 이건 좀 이따 먹고요 이렇게 딱 돼있다고요 이건 어디입니까 아이누 사전 아닙니까 아이누 아이누 잉글리시 Japanese 사전이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요 빼빼 아닙니까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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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놀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라코타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빼쪼띠 네로 빼쪼바 비쪼바 이 말이죠 말씀드렸죠 빼쪼바 비쪼바 피그 삐쪼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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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다. 내로. 삐식. 비좁다 할 때 삐죠. 삐식. 이 말 아닙니까. 내로.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봤습니다. 꽤 쫙.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 마쭈삐쭈 요즘 저 뭡니까. 코로나 바이러스 좀